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God Makes a Way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파우가 아들이 죽고 나서 하고 내어줬는데 다시 생각이 바뀌어서 잡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파우의 차리옷을 봤을 때, 그리스도 놀랐어요. 그러나 God told Moses to raise his staff toward the Red Sea. God sent a strong wind and parted the sea. 모세에게 두 발을 벌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세 발음을 보내셔가지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어? 어? 오! 어? 어? 이즈 라이브는 여행이 온 거라 이즈 라이브는 그가 그는 그는 반대로 이 사람은 다른 옆에 그는 그 사람의 뭐지 말린 땅을 걷고 있었어요 하고 음 어 음 하고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음 파라우 으 아이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손을 벌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벌렸더니 음 파도 다시 아니 바다가 잘 갈려졌던게 다시 메꿔졌어요 해서 다 죽었어요 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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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케 오 아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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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렛 어 드럼 이라는 다이아번데를 받았어요 오 영재야 옆에 많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거 모세를 만나려고 오 영재야 옆에 모세를 만나려고 오 영재야 옆에 모세를 만나려고 뭐? respect your parents don't murder be loyal to your husband or your wife don't steal don't lie don't envy people or what they own now the people knew how to obey God um 다른 사람 물을 상내지 말라 남의 말을 잘 들여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 여러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거기서 어떻게 살지 않았어요 did the ten communists tell the Israel how to obey God? 맞죠? 네 오늘은 God's Ways of Way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아자 가 interfere 아자 means unes hurt dot 엥 hill pow